마지막에 오늘 수영 계속 중국 팬 여러분들을 여쭤봤으니까 저는 이탈리 제가 이탈리아에서 인기가 좀 많거든요 SNS로 유럽에서 콘서트 개회는 없어요? 유럽에서 이거 말씀만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탈리아의 엘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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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유럽은 프랑스만 가봤는데요 이제 그 SNS 같은 거 트위터나 페이스북 보면은 정말 유럽팬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사랑을 많이 해주세요 정말 언제 유럽 와서 우리나라 언제 와서 콘서트 해줄 건지 이런 말도 많이 하시는데 정말로 기회가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탈리아도 가보고 싶고 이런 전 세계에 저희 팬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면 꼭 한번씩 꼭 가보고 싶어요 제일 멀리 가는 데는 어디에요? 멀리 가본 곳? 저희는 남미 멕시코랑 페루랑 콜롬비아에서 콘서트를 했었거든요 상대 가보셨죠? 진짜 멀죠? 진짜 멀어요 엉덩이 지났어요 한번 바꿔 타요 결말하는 데까지 총 다 앞에서 30시간 걸려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싹 잊게 해주는 건 팬 여러분들 힘들지만 도착했을 때 팬 여러분들이 쫙 공항에 다 나와 계시고 너무 사랑을 많이 해주시는 게 보이니까 힘든 게 다 없어졌어요 그럼 미국 계시는 팬분들한테 영어를 잘하니까 한번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만나겠다고 영상 편지 한 번만 우리 미국은 콘서트 했으니까 다른 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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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진짜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뭐 알아들였어요? 만약 아니 아 마지막 질문까지 다 봤는데 근데 진짜 팬분들이 되게 많이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댓글 많았었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게임은 끝나는데 오늘 유키스 우산부스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가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은 어때요?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이렇게 오랜만에 중국 팬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우리 미세이 페이지아씨 그리고 쪼미 쪼미씨 쪼미씨 샵에서도 같은 샵 우리도 같은 샵인데 다 같은 샵입니다. 좀 이따 수정 봐야죠. 너무 친해져서 너무 좋았고 안 친해졌나? 아무튼 많이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우리 멤버들도 정말 힐링하고 가는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봐서 행복했습니다. 그럼 중국 팬분들이 중국으로 중국으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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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지 지금? 두두두두두두 이후부터 중국으로 발음이 되게 듣기 좋았어요. 성조가 네 또 오늘 유키스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저희도 선물 그거 말고 또 선물이다 저희도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세요 이거까지? 네네네 케이스만 진짜 엄청 비싸거든요 딱 케이스만 있어요 안에가 선물이 있어요 뭐예요? 소스 소스 아 토정 꿀 진짜 지이산 토정 꿀이래요 감사합니다 이제 활동하느라 피곤할 텐데 아침 꿀 한 숲 갈고 먹으면서 이제 힘내시고 또 목을 노래 많이 부르니까 나 아까 노래 이상하게 해가지고 다 힘드셨어요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나중에 또 신곡 나왔으면 다시 또 우리 유성버스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유키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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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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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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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